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마감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82%, S&P500 지수가 0.59%, 나스닥 지수가 0.55%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6천을 돌파했고요. S&P500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핀비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시장에서 이 발언을 완화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의 안도렐리가 펼쳐졌습니다. S&P500 지수 내 11개 업종 중에서 통신을 제외한 10개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부동산 관련주가 2% 이상 오르고 산업과 이미 소비재, 유틸리티, 자재 관련주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가량 하락했고요. 애플은 0.68% 상승했습니다. 구글은 0.45%, 메타가 0.7%, 테슬라가 0.5% 하락했고요. 아마존은 0.64%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확인해볼게요. 사이버트럭 판매 가격 공개에 하락세를 나타냈다라고 적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본격적으로 공개가 됨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가격이 4년 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고요. 또 대규모 양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우려점으로 꼽혔습니다. 가장 저렴한 기본형 모델의 시작 가격은 약 7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가량으로 4년 전보다 약 53% 비싸졌고요. 게다가 이 모델의 경우 2025년에야 인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모델들의 경우에는 1억 원가량이 넘어선다고 하죠. 내년부터 인도받을 수 있는 모델들이 이렇게 비싸기까지 하니까 비싼데 대량 생산도 안 되고 또 양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신차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걱정할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반면 독특한 디자인 그리고 방탄 등 고성능은 긍정 포인트로 꼽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가 있고요. 또 사이버트럭 후광 효과로 인해서 다른 차량들에 대한 판매량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0.52%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9천 달러에 육박하면서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만 6천 13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6억 달러 가량으로 우리 돈으로는 7천 7백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3만 9천 달러 근처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한 건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블랙록 등과 만났다라고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산 운용사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고요. 또 관련주들도 역시나 올랐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금요일장에서 7%가량 올랐고요. 최근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또 상당한 보유량을 지니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즈 주가도 올랐겠죠. 5.9%가량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애플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라마운트와 협력 논의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파라마운트는 미국의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데요. 해당 소식에 역시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두 기업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 묶음의 번들로 통합하는 데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애플의 주가는 0.7%가량 상승하면서 191달러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이자 소식입니다. 화이자가 단호글리포론 임상 중단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단호글리포론이란 하루 2번 복용하는 먹는 비만치료제를 의미하는데요. 이 비만치료제를 개발 중이었는데 임상 이상시험에서 부작용 비율 그리고 투약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요. 주가는 5%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울타비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수해적을 발표하고 월가에서 목표주가를 상향하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TD코안에서는 목표주가를 531달러에서 570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또 미용산업이 견조하기 때문에 홀리데이 시즌 동안 최선호 종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주가는 10.8%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이슈 전해드렸습니다.